내가 뒤로 가고 정섭이가 정섭이가 선도 쓰면 됐나? 정섭씨가 선도 쓰고 내가 한나씨 마크하고 나머지 따라가고 효정씨 그렇게 하면 되겠다 네 응 저게 그 자전거로 조금 힘들 수가 있어 자전거로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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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차는 넘고까지만 하고 괜찮지 않으면 다는 것 같다가 이걸로는 기분이 좋아한다고 그리고 뛰어나는 것 같다 그럼 이제 하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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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조심해.